우리 길가에 앉아서 부릅니다. 길바닥에 앉아서 길바닥에 앉아서 상대가 그 누구든 두렵지 않습니다. 목표 우승이죠. 두말할 거 없이 우승이죠. 공연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출구를 막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잡현이 없어가지고 지금 잠깐 잠깐 그 틀은 사이에 나도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진명 요거 다 일어나 나가 여학생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창문으로 도망가고 송창식은 잡혀가지고 머리 다 뜯기고 옷 다 뜯기고 sometimes when I look at you I see my wife В med sal barriers raptire